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덧 올해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증시 중에 아무래도 선진국 증시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까지만 보면 올 상반기는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증시가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미국 제한 같은 경우는 약 15% 가까이 상승을 한 반면에 이머징 마켓의 경우는 6% 정도의 상승이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별로 보면 조금 전에 권태환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가파르지만 인도를 제한 나머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이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한 해라고 보면 2023년은 작년보다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머징 마켓 투자자들에게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왜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미국으로 쏠리는 투자금이 상당히 여전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여전한 것 역시도 이머징 마켓은 부담이 되었던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있을 때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 정책 같은 경우를 타국가나 지역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피하기 어려웠던 그런 2023년 혹은 2022년 중하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달러 강세일 경우 현지 통화가 약세로 되면서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투자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현재 이머징 마켓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 강세가 지금 이머징 마켓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한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금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보다 높죠. 지금 연준의 금리가 5%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약 3% 중후반 정도인데 한국보다도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금리가 높은 국가에 상대적으로 환 강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계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연준의 금리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사실 많아야 한두 차례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속도는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2022년 초부터 시작했던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하고 미국 달러 간의 금리 차이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을 시장이 기대하게 된다, 예상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지난 1년 반 가까이 강했는데 그 달러 강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 혹은 달러 강세가 이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미 지난 몇 주간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던 지금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강세가 나타난 구간이 미국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로 들어갈 수 있는 전조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 증시가 조금 더 앞서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수익률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중국 경기 예상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만 보면 악재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작년 내내 있었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더 됐다라는 것들이 올해는 이제 제로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 기대감이 시장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현 상황은 사실 악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월가 혹은 홍콩 현지에서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투자 활동 혹은 경제 활동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할 경우 경기가 좀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는 여전히 있고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신흥국 증시가 2020년 이후로 지금 올해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5월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한 7.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의 경제 활동 자체가 나쁘다라는 지표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경계 침체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 중국이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발표되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지수 PMI 같은 경우도 지난달까지 뭐 2개월 연속 수출 국면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아직 확실히 회복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 내로만 사실 한정할 건 아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라는 얘기를 한마디 추가로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분명히 현재 중국의 경기 회복 같은 경우는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중국의 소비 지표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리오프닝 등으로 인해서 소비의 개선이 나머지 산업 혹은 수출이나 제조업보다는 소비에서 먼저 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현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이 역시 반영이 되면서 중국 중시의 상승 혹은 홍콩 중시의 상승을 점치는 투자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 애널리스트들에게 각국 중시의 목표치를 주가 목표치를 집계를 했었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동안 항생지수가 한 36%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홍콩은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 위험보다는 상방 위험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선전지수, 시가총량 300개로 이루어진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31%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승률도 전망치가 22% 가까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미국의 증시 상승폭 같은 경우는 지금 한자리대로 굉장히 이제 현재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컨센서스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홍콩, 중국,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쪽에 그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많은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머징 마켓 투자자들 확실히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혹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아직 저희 AI 모델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라고 하는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의 변화가 나타나야 저희 AI 모델도 새로운 시그널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치 연준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이사 결정을 하는 것처럼 저 AI 모델도 데이터가 바뀌어야 새로운 이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이제 중국, 홍콩 증시 둘러싼 비관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건 맞지만 좀 과도하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관론이 중국, 홍콩의 경제적인 기초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사실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제일 큰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봉합의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별건이긴 하지만 최근에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다시 하고 있죠. 그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좀 해소되는 국면을 기대해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지금 뭐 향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알리바바 등 좀 소비자 대상으로 한 이제 IT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저희 AI 모델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즉각적으로 줄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많이 나오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환경이 이제 이머징 마켓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프라이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